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 전남은 이 세 분야 모두가 주력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느꼈던 불경기 체감 지수가 좀 더 높았던 것 같고요. 특히 3호 중공업 그다음에 대한조선 등에서 조선 업종의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목포, 전남 서남부 지역의 불경기 체감 지수가 아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전남 광주본부에 따르면 우리 전남 중소기업에 대한 지표들이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4월, 5월까지는 침체였습니다마는 6월 이후로 모든 지표들이 조금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이나 추락 이런 것도 증가세에 있고요. 자금을 나타내는 어음 부도율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호전되리라고 기대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지금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저희들 돈의 중소기업이 1만 1,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자금 지원을 말씀을 드리면요. 중소기업에 3,800억을 준비를 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할 때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70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운영이 곤란할 때 3,100억을 준비를 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펀드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펀드는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 신용도가 좀 낮아서 은행 돈을 쓰기가 곤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펀드를 제공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의 280억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전남 청년펀드를 저희들이 120억을 조성을 합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모태펀드로 모태 자금을 70억 얻어와서 저희 돈 30억을 합쳐서 12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절의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9월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청년들한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애로들이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걱정입니다. 판로에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총리로 가신 이낙연 지사님이 계실 때 선거 공약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저희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좀 사도록 하자. 우선 공공기관부터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자는 그런 시책을 펼쳤습니다. 2016년부터 내년까지 1차로 85% 정도를 저희들이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주 혁신도시에 빛가름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재작년 10월부터 한전동 대규모 공기업들이 서울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연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3조 원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 3조 원을 다 소비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10%쯤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0%면 작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치면 3천억입니다. 적지 않는 돈이어서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제품 품질이나 기준이 안 맞아서 납품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기술 개발 제품을 인증을 한다거나 각종 기준에 맞게 인증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홈쇼핑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나가도록 해서 제품을 판로를 개척을 해준다거나 각종 전시 판매에 나가도록 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오드라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중소기업들이 영세해서 그분들이 다 경비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좀 그런 지원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재 창업의 증가로 전남 지역 자영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폐업률도 74%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자영사업자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 자영업자가 한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민이 한 10%쯤 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는 시기거든요. 이분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실버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 10%쯤이 창업의 10%쯤이 이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이 좀 심화가 되면서 청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비율도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내의 경우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도내의 자영업자들을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돈은 대도시하고 틀려서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끼리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점 자영업자가 증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영업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저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5년 이내에 자영업 창업을 한 5년 이내에 74%부터 75%가 폐업을 합니다. 잘돼서 폐업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안 돼서 폐업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자영업자 역량을 강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지금 지역의 대기업에서 대규모 점표를 입지가 강화되고 전부 진출이 심해지는데 그 속에서 골목업자들, 자영업자들을 좀 권한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도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는 이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셨을 때 신용등급이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싼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5천억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그 돈을 맡겨놓고 저금리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햇살롱이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도저히 고리대금을 이용하는 그런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이것도 대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 올렸던 전남 청년펀드를 좀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많은 지역이 앞으로는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전남 청년펀드를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정말 빚 때문에 쪼들리고 있어서 그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것 조금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영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이 한 10%쯤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하반기에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재춘 중소기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